남서풍이 불어와 날이 따뜻해졌습니다. 기온은 갈수록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26도, 오는 주말에는 30도 가까이 올라서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밤사이에는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바짝 좁혀지겠습니다. 그제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등 일부 동쪽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남부는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 춘천이 9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대체로 오늘과 비슷해서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고온 현상은 다음 주 월요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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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